여러분 안녕하세요. 수건무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KPM테크라는 종목에 대해서 주가 분석을 해드리고 매매한 실전 단타, 매매 내역에 대해서 매수 타점과 매수 이유 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PM테크라는 종목은 현재 일봉상으로 추세는 조금 안 좋은 모양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종목을 선택할 때는 가능하면 초보분들일수록 추세를 타고 최소한 상향이나 횡보하는 방향의 종목을 그려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관점에 봤을 때는 이 정도 모양까지가 좋았던 거겠죠. 그러나 현재는 어느 정도 기대감이 조금 꺾였는지 주가가 약간 내려오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KPM테크는 지금 홀딩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단타로서는 아직도 충분히 접근할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아무 때나 접근하는 게 아니고 오늘도 수건분석을 해서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만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자리, 이런 자리 등이 되겠죠.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KPM테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KPM테크는 텔코나레프 제약하고 미국의 나스닥 상장을 한 휴머니젠이라는 상장사에 치료제를 개발한 회사인데 여기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투자한 그런 회사하고 거기에 대한 치료제 기대감으로 갔던 종목입니다. 현재는 치료제 개발이 조금 늦어지는지 약간 지연되고 있는지 조금 기대감이 줄어서 일단 조금 하방으로 잡고 있는데 아직도 여기를 지키려는 모습과 어느 정도 세력이 아직도 미련을 벌이지 못한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걸 떠나서 이 종목을 들고 홀딩하는 의미는 의미가 지금 없고요. 왜냐하면 추세상으로 지금 120일 선도 하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만 이 종목 자체를 거래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단타는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어간 이유는 오늘 들어간 타점에 대한 기법은 어떻게 보면 단타로서 금은벌이, 수급, 언봉, 투매잡기 매매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떤 사양이냐면 추세가 이렇게 어느 정도 하방으로 가고 있지만 여기서 아직도 놀고 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15일부터 또 12일부터 계속 외국인이 이렇게 잡히는 걸 알 수 있죠. 이 잡히는 이 종목 자체가 큰 종목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진카 외국인은 아닐 거고요. 금은벌이라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인데 외국 계좌를 쓰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세력들을 얘기하는데 계속 잡히고 하다 보면 얘들도 단가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사다 보면 이렇게 올려서 또 팔아먹고 합니다. 물량을 모았다가 올렸다 팔아먹고 그런 영향을 이용해서 오전에 투매가 나올 때 이 금은벌이가 충분히 수급이 보일 때 잡는 매매법을 얘기합니다. 오늘 그래서 매매 내역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여기서 여기겠죠. 오전에 투매가 이렇게 나왔고요. 오전에 투매가 나왔을 때 제가 여기서 진입을 해서 매집을 했고 그리고 오늘 지속적으로 지금 외국인이 이렇게 잡히지만 지속적으로 지금 JP모관도 그렇고 여기 보이시죠. JP모관이 보이시죠. 창구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집을 한 흐름을 보였고 어찌됐든 이 친구들이 모아서 팔고 나가려면 팔고 나가려면 올려줘야지 팔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노리고 지속적으로 주가방을 해주면서 호가창에서도 이렇게 주가방을 해주면서 그레오인에서도 보이고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들어오고 그런 걸 체크해서 더 이상 안 빠진다는 확신을 갖고 들어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런 식으로 투매가 나올 때마다 계속 받아서 그래랑이 실리면서 이렇게 한번 슈팅을 주고 결국은 돌파를 하면서 오버슈팅이 약간 슈팅이 확실하게 나올 때 저는 여기서 매도를 한 거죠. 여기서 사서 어떻게 보면 책 5쯤에 판 게 됐는데 결국 이 자리가 여기서 사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습니다. 자 그러면 매수의 이유는 알겠고 매도는 왜 했느냐. 매도를 왜 했냐면 이거는 1봉에 어떻게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1봉상에서 이 종목은 특성을 잘 분석해야 되는데 지금 하방을 이렇게 하락 추세를 들으면서 내려오고 있지만 지속적인 반등이 나오면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당분 보시면 11선 기준으로 계속 이렇게 밀린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밀렸죠. 오늘도 그러면 어느 정도 11선까지 오면 매도 저항이 예상이 돼서 충분히 밀릴 수 있다. 그렇게 예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밀렸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11선까지 오면 여기서부터는 긴장을 하고 종목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파동 나오고 그 다음에 두 파동이 크게 나오고 이게 이제 이거 이 파동이 이제 그리랑이 실리면서 나오는 걸 확인하는 순간 오늘은 갈 거라는 확신이 들죠. 왜냐하면 여기서 돈을 좀 크게 썼기 때문에 확신이 들고 그 다음에 눌림목 사실은 여기도 그래서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투미잡기 말고 장중의 장초의 종목을 봤다고 하면 여기 자체도 여기 호가창으로 보든 창구를 보든 지지현을 보든 지지하는 흐름과 사는 매수세를 확인만 할 수 있으면 여기도 금은머리가 예전히 사주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는 양쪽이 다 타점이 되는 거죠. 저는 물론 여기서 최저점에서 투미잡기를 샀지만 못 사신 분들도 여기는 살 수 있었고 그 이유는 이 종목 자체가 오늘만큼은 일단 수급이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여기 정도가 11선 저항대가 되는데 그걸 예상을 해서 더 이상 못 가고 여기서 매도가 나오기 시작할 때 같이 매도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최고점의 뭐 이렇게 판 모양이 되어버렸네요. 약간의 운도 있고 뭐 경험도 있고 그런 걸 고려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금 다시 흐르고 있죠. 뭐 개인적으로 오늘 이렇게 빨간봉으로만 끝날 수 있으면 이거는 이제 뭐 끝나면 내일 또 비슷한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잠깐 갭을 띄웠다가 또 올리는 척 하다가 내일 또 언봉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전에 또 뭐 팔아먹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매매를 했고요. 매매를 그러면 매수의 이유와 매도의 이유 그리고 그 외의 타점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봉상으로 봤을 때는 3분봉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황금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지켜주는 흐름 패턴과 황금선을 올라탈 때 기준으로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타점이 될 수 있고 여기는 이제 패턴을 보고 사는 자리고 두 가지가 다 타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매했으면 물론 여기서 제가 잡은 타점이 가장 크게 먹었겠지만 굉장히 %도 많이 나왔습니다. 잡아도 오늘 거의 6% 가까이 나왔네요. 6% 거의 6% 투매자 학기를 했기 때문에 거의 6% 정도 먹었고요. 자 이렇게 1봉상으로 추세가 어제도 내려온 종목을 물론 이제 초보분들에게 그렇게 권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수급을 체크해서 확인하고 이렇게 금은머리들에 여기서 잠깐 20일날 조금 팔았죠. 터누로 팔았습니다. 팔았지만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들어온 물량보다 판물량이 적기 때문에 충분히 아직 덜 나갔고 오늘 다시 어제 다시 사는 모습이 나왔고 오늘도 오전에 지금 중간 동향은 약간 매도지만 오전에 충분히 사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매매가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비교적 확률 높고 안전한 매매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 숙련이 된 약간 초보는 벗어난 분들이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빠르게 대응을 하거나 하지 못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에서는 조금 물려도 해보고 할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적당히 팔아야 될 뒤에 못 팔고 내려오는 추세에서 그냥 들고 있다가 혹시라도 내려가 버리면 내가 본전이 나올 기회가 나올 확률이 적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습이 된 분들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KMPTEC 단타 금은무리 수급 언봉 투매자께에 대해서 매매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실제 단타 실전 매매한 내역에 대해서도 복귀해 드렸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